반갑습니다. 도담이 750rc 이용재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par7에서 여러분들이 153번부터 180번까지 한계로 이루어진 싱글 패시지의 다양한 지문들의 종류를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한 개의 지문으로 구성된 첫 번째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왜냐하면 더블 패시지를 제외하고 나서 180번까지 나오는 지문들의 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영역별로 또 글의 종류별로 저희가 하나씩 다 다루어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일단 각각의 글들의 유형을 파악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종류의 글이 나왔을 때는 글의 순서와 흐름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구나. 그러한 것들을 미리 좀 알고 여러분들이 독해 임하신다면 훨씬 더 문제풀이가 잘 되겠죠. 항상 우리가 뭔가 알고 독해를 해야 됩니다. 그냥 첫 번째 줄부터 아무것도 모른 채 해석이 들어가신다면 시간 오래 걸리고 정답률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겠죠.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확인해 볼 글의 종류는 바로 이메일 혹은 레터입니다. 편지겠죠. 비즈니스 상황에서는 이메일을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는 형태가 가장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다뤄볼 건데요. 제일 처음에 편지나 이메일을 쓸 때는요. hi, hello 이런 얘기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먼저 비즈니스 상황에서 hello, how was it going 이런 거 써도 되지만 I'm writing this email 혹은 I'm writing this letter to do 저 이것 때문에 지금 편지 쓰는 거거든요 라고 하는 글의 목적을 먼저 밝혀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토익은 두갈식이 원칙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purpose라는 단어를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이메일과 레터에서는 글의 목적을 제일 처음 선언 부분에서 밝혀주시고 나서 이 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그 다음 단락에 등장을 하게 되겠죠. 이것 때문에 편지를 쓰게 되는데 거기 안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라고 하는 중심적인 내용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뭔가를 부탁하고 그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 이것 때문에 편지 썼는데 이거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나 이것 때문에 편지 썼는데 부탁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연계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 마지막에는요. 자기가 쓴 편지에서 뭔가 보충적으로 제공할 게 있었던 거죠. 파일을 첨부한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초대권을 동봉한다든지 보통 추가적으로 해야 될 내용이라든지 뭔가 첨부된 또 다른 문서가 들어있는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죠? 네. 이 마지막에다가 덧붙이는 게 좋아요. 그죠? 이게 주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글의 목적 제시, 세부적인 내용. 그 다음에 요청 및 첨부사항. 이게 바로 레터의 기본적인 형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토익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지문들의 내용을 보다 보면요. 자주 나오는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죠? 여행 예약을 확인하는 이메일이라든지 아니면은 티켓. 그죠? 티켓 박스에서 구매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은 제품 사는데 이거 왜 이래요? 뭐 이런 식으로 불만을 제기할 때 쓰는 다양한 어구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적어놓은 단어들은요. 여러분들 우리 교재에도 똑같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단어만 체크해놓고 그 단어들을 많이 암기해 놓으신다면 독해할 때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백문이 불여일건입니다. 우리 이메일의 형태로 된 이 지문을 보면서 글의 흐름을 한번 아까 배웠던 이론에다가 매칭시켜 보도록 해볼게요. 자 일단 누구에게 썼고 누가 썼는가 나왔습니다. 주제 rental request입니다. 그죠? 뭔가를 대여하겠다는 뜻이죠. 렌탈한다는 것은요. 대여에 관련된 요청사항이란 뜻인 거예요. 그러면 이 섭지기라는 부분과 이 앞쪽 부분에서 글의 목적을 여러분들 찾아내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dear sir or madame.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a colleague of mine. 제 동료 중에 한 명이요. visited Auckland listening. 최근에 오클랜드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and recommended your agency to me. 그리고 바로 귀 업체를. 그죠? 당신의 업체를 저에게 소개를 해주셨다군요. 이 편지를 쓰는 어떤 배경이 소개받고 지금 연락드립니다. I'm writing to. 나왔죠? 편지의 목적을 얘기하는 부분 나왔죠? 이제 여러분들 체크할 때 준비가 되셔야 돼요. inquire if you have a mini van available. 자, 바로 차량 되어야겠네요. 그죠? 소형 밴을 내가 임대를 할 수 있는지. 그죠? 네. 렌트한다라고 하죠? 렌트카라고도 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6 people. 6명 앉을 수 있는 차량을 내가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자, 이 편지의 목적. 무엇입니까? 차량 대여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먼저 문제 한번 가볼까요? 이 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렌터. 차를 대여한다는 것에 대한 문의사항이겠죠. 그래서 vehicle. 차량을 렌팅. 빌리는 것에 대해서 문의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A번이잖아요. 그죠? 네. 바로 나왔죠? 나머지 호텔 왜 나와요? 여행 일정? 이런 건 다 말도 안 됩니다. 일단 목적은 첫 부분에 나온다는 거.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봤고요. 나온 김에 문제 먼저 볼까요? What does Mr. Lloyd mention about his trip? 그가 지금 이번에 가야 되는 여행에 대해서 다음 중 옳게 언급된 거. 이런 것들은 하나씩 다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좌석은 6예요. 6명이 앉을 수 있고요. My family and I. 가족과 함께 가는 여행일 겁니다. 그 다음에 July 2nd. 7월 2일 날. 여름 휴가차 가는 여행이죠. We will be staying in the city for 6 days. 자, 이런 거 이제 육하 원칙을 의구해서 정리하시면 좋죠. 다른 데 안 가. 이 도시에서만 머무를 거 아니죠. 어클랜드에서. 그 다음에 6일 동안 머무르겠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We'll need the vehicle during that time. 6일 동안의 도시에서만 머문다는 거. If a minivan is unavailable. 근데 만약에 그거 없으면요. I will need a list of the other options you have. 저에게 다른 선택권이 있을지 그것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n addition. 정보를 첨가한다는 뜻이겠죠. I will also need to know. 그리고 나 알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 알고 싶다는 뜻이겠죠. How much you charge per day. 하루에는 차량 빌리는 게 얼마고. 혹시 당신 Any weekly rental package. 주당으로도 차를 빌려줄 수 있는지. 하루하루가 아니고. 왠지 한꺼번에 6일 치를 빌려면 좀 더 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겠죠. 주당으로 차량을 빌려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 사람이 궁금해하는 세부사항이 지금 나오고 있죠. You can respond to this email. 이메일로 답장을 주시든지 전화를 주셔도 괜찮습니다. 연락처를 방법입니다. 현재 제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Insurance plan에 보면요. Has coverage for vehicle rental. 바로 임대 차량을 대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나는 보험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보험 증서 사본을 지금 당신께 참조하시라고 보내드릴 거예요. Thanks for your time and I hope to hear from you soon. 감사드리고요.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여행에 대해서 올바르게 언급된 걸 골라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었죠. 도시 안에 있었고요. 가족과 함께 가고요. 6일 동안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a week. 자 아까 우리 며칠이었나요? 네 여기 보시면은 6 days죠. 6 days. 그런데 a week. 일주일이 넘어간다? 아니요. 6일은 일주일 넘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땡. 두 번째. numerous cities라고 나왔습니다. 다양한 도시들을 방문하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아니요. 이 사람은 in the city. Auckland라는 도시에서 있겠다고 했었지. 여러 도시를 언급하지는 않았죠. 그 다음에 it will be with members of his family. 가족들과 함께 있을 거란 얘기죠. 아까 my family and I. 그죠. 네. c번은 정확하게 맞는 답이 되겠고요. it will be paid for by his company. 회사가 돈 낼 거래요. company라는 단어 자체가 나오지도 않았어. 그리고 예상해 보세요. 가족과 함께 가는 여행인데 왜 회사가 내줍니까? 이런 회사 있으면 나 갈래요. 가족과 함께 가는데 회사가 돈 내줘. 나 여기 갈게요. 어디 회사야? 이건 아니겠죠. not mentioned.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정답으로 해서 c번인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 하나씩 지문과 대비해 보면서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의 패턴은요. 글의 목적을 찾을 때 위쪽에서. 그 다음에 세부적인 사항은 두 번째 단락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what was included with the email. 이메일이 다른 게 첨가된 게 무엇입니까? 라고 나섰죠. 바로 첨부한 문서 같은 것들은 맨 마지막에 등장을 한다고 했었는데 아까 a copy of the policy. policy가 여러분 보험증권이에요. 보험증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과 관련된 단어 insurance policy. 답은 c번이 되겠죠. 이것도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아요. 첨부한 건 마지막에 씁니다. 처음부터 쓰지는 않아요. 목적, 세부사항, 첨부. 이렇게 기억하시면 문제를 딱딱딱 잘 풀어낼 수 있겠죠.